방금 또 지금 샀습니다. 20,000원 샀거든요. 20,000원 샀으니까 총 35,000원, 5,000원 정도 샀으니까 댓글로 1등에 응원 좀 해주시면 각 1,0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. 응원 좀 해주세요. 아시겠죠? 수동 사고 수동 사고 재유수 뭐 해가지고 샀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와 또 댓글 댓글로 많이 해주시면 제가 댓글 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1,000만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. 1,000만원씩 진짜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1,0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,000만원씩 5,000만원씩 8,000만원씩 감사합니다.